자랭이 병어입니다. 뼈채 씹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 지금 새꼬시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가 작다 하신 분들은 사시미병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시미병어 인기 정말 좋습니다. 어제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사시미병어, 삼시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릇이 들어가는 삼시미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고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시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릇이 들어가는 이시미병어고요. 정말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이시미병어, 가장 큰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댕이도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밴댕이가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 핵감이나 아니면 젓갈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밴댕이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새띠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 안강망꺼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정말 꼭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금으로ל